맹꽁이 중국어TV 168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패턴을 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가봅시다. 출발! 쥬우싱 하면 된다. 이것은 여구의 수준이 높지 않고 어떤 최소한의 여구 적금만, 가축하나 작은 목적만 이루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예문인데, 간단한 패턴인데, 예문은 뭐... 좀 길어요? 간단합니다. 요즘은 워낙 예문이 길다 보니까 좀 길어도 길기는 안 느껴집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오늘 퇴근 전까지만 보내주면 돼. 진대 샤반 지첸 농숭고라이 쥬싱. 진대 샤반 지첸 농숭고라이 쥬싱. 네, 여기서 쥬싱은 여구 조건이 아주 낮다고 했지요.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럴 때지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샤반, 진대 샤반 지첸. 퇴근 전까지만 쏭고라이 쥬싱. 보내준다 뜻입니다. 보내주면 된다. 오늘 퇴근 전까지만 보내주면 돼. 이럴 때지요. têm 수yal få defini. xturen flashmutter. japán 지첸 농숭고라이 쥬싱. 수yal teme hat to puti tgcheck. tême tat to puti tgcheck. Sabbath nosheng go lai cho싱. 너희들이 재밌게 놀기만 하면 돼 지야우니만 왈다 칼싱 지우싱 지야우니만 왈다 칼싱 지우싱 네 그래서 지야우니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칼싱은 재미있답니다 놀다, 놀다,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돼 지우싱니 아주 요구 속에 높다 했지요 요구만 하면 된다 무엇을 너희들이 재밌게 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요구는 없어요 지야우니만 왈다 칼싱 지우싱 지야우니만 왈다 칼싱 지우싱 지야우니만 왈다 칼싱 지우싱 지야우니만 왈다 칼싱 지우싱 네 다음 요구는 우리는 요구가 높지 않아 합격만 하면 돼 잔여우치우 부가우 넝지거 쥬싱 잔여우치우 부가우 넝지거 쥬싱 여기서 잔은 우리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요구 부가우 높지 않다 어느 정도로 높지 않은가 지거 합격 넝지거 쥬싱 합격만 하면 된다 잔여우치우 부가우 넝지거 쥬싱 잔여우치우 부가우 넝지거 쥬싱 잔여우치우 부가우 넝지거 쥬싱 잔여우치우 부가우 넝지거 쥬싱 전 이걸 보면은 뭘 뜻하냐면은 과정 중요하지 않아. 목적만 이르면 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저희 세대도 이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크게 성공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목적 달성보다도 과정을 좀 잘 살펴서 과정을 좀 칭찬해 주고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지고 과정을 어떤 짓으로 하더라도 목표만 잘 되면 잘 됐지. 성공한 사람은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과정을 안 보고 그런 것만 따지는 게 너무나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좀 중요시하게 특히 어른들은 특히 뭐 제3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들은 특히나 실패한 자식이라도 실패한 동생이라도 실패한 형이라도 과정을 너무 실패했고 과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과정을 그렇게 했으면 수고 많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결과를 떠나서. 특히나 제3자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 목표만 보고 결과만 보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과정을 좀 잘 따져서 그래도 너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하지 않았겠니. 이게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드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다음 내용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일은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저 젠시 니 지지 지다우 주싱. 저 젠시 니 지지 지다우 주싱. 네. 그래서 저 젠시 일. 니 지지 지다우. 여기서 알다. 지다우는 알다죠. 지지 지다우. 이렇게 혼자서만 알고 있으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주싱 있잖아요. 무언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일은 너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까지 알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저 젠시 니 지지 지다우 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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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래서 오늘 또 랭니의 또 너스레와 함께 배달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있기.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